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무려 1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긴축 여기에 대한 충격을 올해가 걱정이라는 거죠. 11년 만에 최고치라는 게 사실 이런 헤드라인은 약간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80년대 때 두 자리 성장에다가 IMF 때는 한 자리 수대 후반대 IMF 전에는 그러다가 사실 IMF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만약에 이 프로를 보시는 젊은 분들은 IMF의 상흔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하세요. 제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IMF 환란 사태라는 거는 만약에 사람으로 보면 한 40대, 3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사람이 큰 암이 걸린 거야. 아니면 굉장히 큰 질병이 걸려서 무슨 절제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엄청 세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완치가 돼도 활력이 떨어지지. 활력? 리부스 대기를 하지 말고. 아, 이걸 참아야 되네. 무슨 발고 머신도 아니고. 참아야 되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서 큰 수술을 하면 많이 늙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병이라는 게 또 회복되기도 하고 더 건강해진 사람도 있지만 그건 특히 애외적인 거고 큰 병 치료를 하면 조금 원기가 부족하고 이제 그게 성장률로 나타나는 거는 IMF가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장률이 저하되는 즉 노화가 빨리 오는 이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우리 성장률이 그냥 2%? 뭐 이 오간에서 쭉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쭉 하향하는 추세에서 작년에 어쨌든 기저효과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재작년에 마이너스 0.9였으니까.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4% 성장이니까 우리가 엄청 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과한 미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또 완벽하게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차트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보시면 2012년도부터 평상시에 제가 2%대라고 했잖아요. 2012년도가 2.4%잖아요. 거기서 그냥 많이 하면 3 바로 밑 적게 하면 또 2%대.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도 0.9, 4.0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럼 이제 과거의 위기 때 보시면 외환위기 우리 98년도죠. 마이너스 5.1% 나오고 그다음에 기저효과에다가 강한 부양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99년도에 11.5% 성장을 했어요. 원래 저런 거라는 거죠. 당연히 기저효과가 있는 거군요. 기저효과요. 반 이상은 기저효과죠. 그런데 왜냐하면 98년도 전에는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린 듯이 10%대는 아니지만 8, 7, 8 이렇게 성장하던 경제니까요.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위기 때 보시면 2009년도에 이제 0.8% 거의 이제 성장을 못했죠. 적당히 선방한 거죠? 다른 나라든지. 저거는 미국발이었기 때문에 미국발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격탄이 아니고 또 2008년도 하반기에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는 이제 2008년도 9, 10, 11, 12까지도 저게 금융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걸쳐 있었던 효과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보면 전 세계가 다 리바운드하면서 6.8%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위기였잖아요. 2020년에 마이너스 0.9. 그다음에 이제 올해, 작년에 2021년도에 4.0. 그러니까 진폭은 좀 작았죠. 다만 2020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6, 7%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락다운을 안 했죠. 락다운을 거의 안 한 경제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소비가 다른 나라만큼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관광이라든지 3차 산업이. 3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경제 타격은 굉장히 컸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제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나라들,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조업 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대규모 공장에서 조업 중단을 한 예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하반기에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재정을 확대하면서 비교적 선방을 하고. 또 올해 4% 성장도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명지대학교의 우석진 교수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조 효과라고는 해도 4%면 잘한 편이다. 2020년에 마이너스 0.9 성장률도 당시 다른 나라의 마이너스 7, 8이었던 거에 비교하면 괜찮았다고 볼 수 있는. 그건 뭐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소영 교수는 지난해 경제 성장은 약간 비판적인 시각일 수 있는데 기조 효과가 반 정도 되고 확장 재정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는 비대면으로 대체됐고 불확실성은 있지만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문제가 올해라는 거죠. 올해 이제 IMF가 우리나라를 보는 걸 좀 낮췄어요. 정제 10월 달에는 3.3%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나온 거는 3%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성장률 전망. 우리만 낮춘 건 아니죠. 전 세계가 조금 낮췄는데.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이렇게 또 확산될 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4% 성장했는데 내 삶이 우리 가게의 경제 성장이 4% 됐다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몇 퍼센트냐. 3%? 4%가 안 돼?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비대면 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구조하에서. 일부. 굉장히 안극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대면의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라는 게 초거대 기업이거나 아니면 테크 기업들 일부란 말이에요. 또 업종도 보면 게임이다. 또 인터넷이다. 또 온라인 쇼핑이다.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그러면 그 음지는 어디냐. 이거죠.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이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일종의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프리랜서. 예를 들면 요가 강사. 수영 코치. 이런 분들. 헬스장. 이런 분들은 그냥 못 나가는 거거든요. 사업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부분적인 구제책들을 정부가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3%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포용적으로 이런 분들을 안고 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재정을 써야 되고 재정을 쓰다가 모자르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고 이런 숙제가 이제 3월 이후에 새롭게 출범하는 어떤 새 정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본시장의 자산시장의 급변동성도 굉장히 치유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권역인간에 버블이 끼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잘 소프트렌딩하고 다시 건강한 성장으로 만들어내는지. 숙제가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우리의 성장률 또 양극화 이 문제는 어쨌든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기초하고 우리는 이미 세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토끼와 또 금융안정이라든지 또 가계부채 또 이런 자산시장의 어떤 버블의 완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요. 약간 제 쪽으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센터 좀 맞춰보죠. 그런데 이게 3%가 안 나와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 드디어. 이거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으신 몇 백만 명 계신데. 일단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114조 원의 청약 증거금. 단군위로 최대입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가 되는데 당연히 거래소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종목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종목코도는 A373220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2020년 12월에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6조 4,110일. 4분기는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단기 순이익이 489억. 4분기까지 대충 600억 정도 잡을까요? 600억 정도 잡으면 증권업계에서 얘기하듯이 117조 간다, 120조 간다 그러면 PR이 얼마죠? 200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성장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청약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일이 상장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오전 8시부터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공목 기준가가 30만 원이잖아요. 이 30만 원의 90% 그러면 3구 27, 27만 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27만 원부터 200%, 그러니까 30만 원 곱하기 2배. 60만 원 사이에 호가를 접수를 해요. 30분 동안. 나는 이거 예를 들면 45만 원에 살래, 50만 원에 팔래. 다 접수를 해서 시초가가 결정이 된다고요. 시초가가 딱 결정이 되면 여기서부터 30% 상한가, 하한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상한가 가면 그걸 이른바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몇 프로죠, 그러면? 따상이면? 그럼 160%. 160%가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래 시세가 급변동하면 뭐가 발동됩니까? VI, 변동성 완화상치가 발동이 되는데 10월 18일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은 VI 발동 안 해요. 서킷 브레이크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자발적인 VI가 발동되기도 하더라고. 통신사 잘 안 되더라고. 통신사가 아니라 증권사 시스템 당에. 그거 없어야 됩니다, 내일.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먹통, 먹통.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없어요, 솔직히. 이게 증권업계에서는 최대 73% 올라간다. 적정시가총액이 122조다. 52만 원 갈 거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맞을 거야. 누가 알겠어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주, 두 주 받았다. 또 목돈 넣어서 10주, 20주 받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분석을 하지 않고 청약 이런 제도가 주는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청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시초가에 대고 팝니다. 무조건. 무조건. 더 올라가든 말든 미련 없이. 미련 없이. 왜? 나의 투자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대응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의 케이스니까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 하면 내가 LG에너지 솔루션을. 왜 넣었냐. 왜 넣었냐. 이게 앞으로 성장산업이라서 100만 원 가고 200만 원 갈 거야. 그런 거는 나중에 사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 청약할 때는 수요 요축에 일경이 몰렸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정도의 경쟁률이고 이런 정도의 유통 물량. 또 이런 정도의 예를 들면 장기 보유 확약. 이런 거면 수급해서 좀 올라가겠네라는 그런 동기로 사셨다면 저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지 않고 이 주식은 장기 보유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는 상장 종일 날 따상을 가든 마이너스를 치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실 때 청약하는 동기가 뭐냐.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마음을 바꾼다든지 혹은 바빠서 매매를 못했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치킨 먹으려고 두 주 받았다? 치킨 먹어야죠. 치킨 먹어야 되는 거죠. 치킨 먹어야죠.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노랑통닭 먹어야죠. 노랑통닭. 치킨은 노랑통닭. 노랑통닭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쭉 그렇게 하시다가 이것만 안 해.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파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사주가 엄청 손실 나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가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청약했던 그 목적대로 임해야 된다. 예외를 두시면 항상 그 예외 때문에 골치압. 물론 내일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내일 오버슈팅이 날지 아니면 밑으로 갔다 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청약하신 분들에 대한 조언은 그렇게 드리죠.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노조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그거 포기한다고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조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돼서 회사하고 협상이, 임금 협상이 아마 쟁의권을 확보해서 투쟁에 돌입하면 파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삼성 4측의 임금 이상안에 대해서 노조가 법을 했다는 거죠? 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도하는 노조가 여러 개 있나봐요. 한노총 삼성전자 노조인데 조합원이 4,500명이랍니다. 투표를 했더니 90.7%가 반대. 그런데 이제 4측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임금을 7.5% 인상해 주겠다. 이 아닌데 노조 측은 전 직원 계약 연봉을 천만 원씩 인상해 주고 매년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욕을 했는데 4측에서 안 받아들이고. 전 직원 천만 원에. 연봉 일관 인상. 아... 네. 왜? 아니 뭐... 왜 얘기를 해? 아니 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아니 뭐 말을 하다가 말아. 아니. 마음먹은 데로 얘기를 하라니까. 아니. 전 직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과장도 있고 뭐... 평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천만 원씩 일괄? 그렇죠. 노조원. 노조원이겠지. 뭐 비노조원까지 하겠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보면 6월에 이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회사 협상하다가 노조 간부를 중에서 소규모 파업을 했대요. 아마 파업에는 동창을 많이 안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2주간의 파업 끝에 노조가 회사 기존 임금 인상을 따르기라고 임금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아마 생경한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노조 그러면 현대차... 강성이죠. 강성이잖아요. 그런 데를 했는데 삼성전자 그... 예를 들면 기운 공장, 평탄 공장 있고 실리콘 이렇게 하는 데서 이거 방호복 이런 거 입고 노조를 하는 모습이 나올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파업을 하게 되면 심각한 조업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이게 아주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게 표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주주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전한다고 해요. 주주만을 위해서 경영하면 안 되고 그것도 특정한 주주만을 위해서 그러면 노동자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주와 노동자들 간에 컨플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주주 목숨은 뭐지? 주주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 이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몇 만? 600만?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이익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런 류의 주주와 노동자, 근로자들 간에 어떤 컨플릭트 문제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가도 앞으로 우리 주식회사 제도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듯합니다. 뉴스 3 세 가지 뉴스로 오늘 경영수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또 박병창 부장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가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광우독구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